야옹 야옹 엄마한테 뭘 꺼 달라고 이렇게 골고리나 어? 뭘 꺼줄까? 깎아줄까? 우리 야옹이 깎아줄게 야옹아 오늘은 엄마가 양밥에서 나오는 간식을 줄게 간식 먹고 싶지? 어? 여기서 간식이 뭐 뭐냐면 참치도 있고 닭고기도 있고 연어도 있어 이렇게 양밥에서 간식이 나와 맛있겠지? 엄마한테 달라고 자 닭고기 간식이지? 와 잘 먹네 우리 야옹이 역시 어? 간식 먹어 맛있지? 간식? 응? 역시 잘 먹네 간식 응? 와 역시 잘 먹네 응? 너무너무 좋아해요 먹는 소리 들리죠? 응? 이렇게 잘 먹어요 너무너무 좋아하죠? 네 간식 먹여 보세요 너무 좋습니다 간식 씹는 소리 들어보세요 잘 먹죠? 푸록보록 소리 내서 엄청 좋아요 푸록보록 소리 내서 음? 진짜 좋아요 달라고 보채 좋아하죠? 닭고기 연어 참치 양밥 요런게 한통에 10개씩 들었어요 네 너무 좋아합니다 야옹이가 이제 저는 양밥에서 이렇게 양밥을 많이 사용하죠 네 닭가슴살 닭가슴살 닭가슴살도 제가 양밥 거 먹이지만 양밥 그 다음에 참치 캔도 먹이고 있습니다 보시면 육접이 많죠? 그리고 냄새가 구수합니다 그리고 냄새가 구수합니다 리카드